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개봉기입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찾아온이라고 말하기도 못한 게 제가 개봉기라는 걸 찍어본 거는 아마 MD노트 10주년 제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영상 스킬이 너무 없어가지고 엉망으로 찍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개봉기에 도전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착해 있는 크로네코 야마토라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메이저 택배회사죠 거기서 와 있는 제품인데요 사실 이 택배는 제가 받은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받아놓고 그렇게 기다리던 택배인데 열어보지도 못하고 이제서야 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지저분하게 뜯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네 네 이렇게 나왔고요 트래블러스 타임즈가 들어있네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네 감사하게도 트래블러스 타임즈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래블러스 팩토리에서 주문한 제품입니다 납품은 빼놓고요 예 쬐끄만 제품이고요 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이고 예 보이시나요 네 브라스 만년필 그 다음에 브라스 롤러펜입니다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다 아셨죠 어 브라스 펜 시리즈에서 나온 만년필과 롤러펜이고요 어 이번 3월에 신제품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브라스 펜 시리즈는 이제 기본 제품이 요런 제품이죠 네 황동 펜이고요 요거는 이제 만년필입니다 예 요렇게 사용하는 만년필이고요 어 많이 이제 세월의 흐름이 보이죠 네 황동색 그래서 이제 저도 요 제품이 있으니까 어 요 기본 어 브라스 펜으로 롤러펜이 새로 나왔다 그래서 구입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네 한정 컬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본 브라스 펜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이제 온고잉이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음 한정 컬러를 구입해보자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년필하고 롤러펜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요게 이제 아 와 와 색깔 이쁘네요 하하 색깔 이쁘다 네 요게 이제 만년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롤러펜입니다 요렇게 예 와 요거 요거 치우고 봐야겠다 네 와 색깔 엄청 이뻐요 아 이게 아 화면으로 갑자기 또 이제 흥분했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야 화면보다 이쁜 것 같아요 실물이 역시 네 이게 지금 이 카메라도 당연히 안 잡혀 이게 생각보다 이 황동색 금색 이랑 잘 맞네요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열면 이렇게 열었을 때 안쪽은 그 황동색으로 되어 있길래 이게 어울릴까 과연 이러고 이제 되게 고민을 했던 포인트인데 생각보다 지름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포장이 이 검정색과 금색 글씨가 진짜 이쁘네요 네 역시 역시 트래블러스 팩토리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열어봅시다 네 오쇼 오우 와 야 이거 네 여기 카트리즈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펜 음 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만년필도 카트리지 들어있고 펜 있네요 네 역시 제가 이래서 세트병을 고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긴 똑같이 이제 트래블러스 컴퍼니 메이드 인재팬 이렇게 써있고요 이렇게 두 자루입니다 어 이게 잠깐만요 원래 펜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 원래 펜 를 놓으면 이렇게 어우 얘 너무 너무 세월의 흔적을 많이 물론 브라스펜의 매력은 또 이런게 있지만 네 많이 겪었네요 사실은 이 브라스펜 시리즈를 쓰면서 가장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게 이게 이제 황동 색깔 같은 경우 이렇게 색깔이 코팅되지 않은 경우는 소연성 황동 냄새가 나요 네 그게 가장 이제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세월의 때를 타는 어떤 그런 에이징이라든지 어 오랜 세월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손때가 묻는 것이 또 이 트래블러스 팩토리 제품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네 좋아요 예 이것도 좋은데 확실히 어우 이게 새거라서 그런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물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다 야 근데 안되겠죠 요 둘 제품이 제일 그래도 비싼 건데 여기다 연필 볼펜 다 맞추면 큰일 나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브라스펜을 가장 먼저 샀던 거는 스타페리 제품이었어요 2013년이었나 스타페리 에디션에 나왔던게 이제 그 스타페리 에디션 그 패스포트 사이즈 카멜 컬러 노트를 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브라스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했었는데 이 브라스펜이 정기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를 계속 쫓아가다가는 내가 파산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여기서 끊어야지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어 결심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스타페리 브라스펜도 누굴 드렸어요 네 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브라스펜을 사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의 이 결심을 깼던 제품이 요겁니다 네 이거 올리브 에디션 에서 나왔던 브라스펜인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브라스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무늬도 없고 글씨도 없고 되게 밋밋하잖아요 심지어 카키색이에요 올리브 에디션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카키색 나쁘게 말하면 국방색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그 당시에 왜 구입을 했냐면요 사실은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요 요 끈 때문이에요 까짓 거 그 끈 달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이유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핑계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예 그렇게 얼떨결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볼펜이거든요 기본 어 브라스 볼펜인데 이게 브라스펜의 특징이 되게 요런 총알 같은 디자인과 그 다음에 어 간편하게 요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뭐라 그래야지 포터블한 매력 예 들고 다니기 편한 거 인데요 이 끈이 저한테 왜 중요했냐면 제가 이제 고고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다니거나 뭐 지표조사를 다니거나 내지는 발굴을 하거나 할 때 목에 걸고 다니면 되게 쓰기 편해요 정말 예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야짱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기록을 정말 생활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그 수첩을 들고 다니거든요 야짱이라는 그래서 언제나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주머니에 맨날 넣고 다니는 게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잃어버리거나 어디 놓고 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목에다 걸고 다니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저 이제 여행 가고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어 활용을 하고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브라스펜에 요것만 이제 예 따로 이제 바꿔 달고서 걸고 다녀도 되고요 어쨌든 요 친구는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입을 했던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거죠 이거는 제가 왜 구입을 했냐면요 사실은 이 브라스펜 시리즈가 볼펜하고 연필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만연필 라인업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암튼 추가가 되면서 그때 아 만연필은 써보고 싶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 만연필을 쓰기 전에 네 이런 브라스펜 만연필을 썼어요 이건 이제 카웨코에서 나온 어 요것도 미니 만연필이고요 네 요렇게 돌려서 요렇게 꽂아서 쓰는데 이게 이게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펜 자체는 좋아요 근데 좋은데 이게 물론 돌려서 여는 건 좋아 여는 거는 다른 만연필들도 대부분 돌려서 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낄 때도 이렇게 끼워야 되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둥글둥글해서 이것도 처음에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요게 조금 불편한 거 그래가지고 요것만 유일한 이제 사실 불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불만이라면 여기 이제 걸 수 있는 이 부분이 없는 거 왜냐하면 이제 미니 만연필 같은 경우는 또 미니펜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딘가 수첩에 끼우고 다니거나 어떻게든 들고 다니는 게 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이 친구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예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 얘는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지면 돼요 그래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아니나나를 깎은 저에게 너무나 편한 네 방법이었고요 덕분에 애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샀는데요 사실은 이제 만년필까지 살 생각은 없었고요 롤러볼펜이 궁금했어요 롤러볼펜이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 라인업으로도 나왔는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한정 컬러를 사보자 해서 구입을 했고요 네 요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 펜이잖아요 제가 만년필을 쓰고 난 이후부터 일반 펜들을 많이 쓰지 않아요 멀티펜이나 아니면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제가 다른 웬만하면 만년필을 애용을 하는데 굳이 롤러펜을 제가 구입한 이유는 네 동봉되어 온 이것 때문입니다 카트리지 이 롤러펜이 일반적인 볼펜이 아니라 카트리지를 교환해서 쓰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열어서 넣겠죠 네 요게 다 이제 카트리지를 꽂아서 아마 쓰는 방식인데 그렇다는 것은 펜은 일반적인 만년필이 아니라 일반적인 롤러볼펜이긴 하지만 만년필 잉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이제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얼른 이 카트리지를 비우고 여기에다가 정말 차고 넘쳐나는 만년필 잉크를 활용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년필 잉크를 집어넣어서 쓰는 펜은 일반 롤러펜은 어떤 느낌일까도 궁금했고요 네 졸지에 지금 제가 지금 미니펜들을 막 자꾸 커밍아웃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왕 꺼내본 김에 다른 애들도 꺼내볼게요 지금 요렇게 이게 지금 다 브라스펜 시리즈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자메품 카웨코 네 황동 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전에도 아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만년필 삼총사입니다 요거는 요제품은 이제 세일러의 미니 만년필이죠 가장 기본적인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일러의 그 기본 제품이고요 요거는 제가 알고는 콜라보를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색깔 베리에이션에 참지 못하고 구매를 해서 네 그리고 제가 이 미니펜들을 왜 좋아하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패스포트 사이즈 같은 그런 작은 수첩에 끼워다니느라고 다니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 그 프로페셔널 시리즈 미니 시리즈 만년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그 묵상 노트 소개할 때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이런 네 트위스비 미니 사이즈입니다 네 다이아몬드 미니 사이즈 예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EF촉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EF촉을 구입을 해요 제가 글씨가 작기도 하고 세피를 좋아해서요 요 친구는 조금 더 굵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 발매가 안 되고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무인양품 미니펜 시리즈들이에요 네 당시에 또 막 엄청 또 꽂혀가지고 구입했던 제품인데 어 무인양품 미니펜 시리즈고 요게 아마도 이게 지금 밖에서는 몰라 요게 이제 펜이네요 일반적으로 그 젤펜 같은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만년필입니다 네 만년필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샤프예요 미니펜 샤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거 되게 신기해요 네 요런 느낌으로 네 미니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샤프 같은 경우는 미니 사이즈가 잘 안 나오는데 네 요렇게 삼총사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미니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트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어 특히나 이제 그 패스포트 사이즈 같은 트래블러스 노트 패스포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되게 편하고요 또 요런 경우 같이 제가 현장에서 쓰기 좋은 펜들도 있어요 미니펜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믿으며 그러면 한번 제가 만년필은 둘째 치고요 롤러펜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롤러펜은 한번 제가 카트리지를 넣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열고 이제 카트리지 꺼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마 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꽂고 꽂으면 이런 형태네요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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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생각봐도 굉장히 굵게 나오네요 음 실이 되게 굵구요 이걸 잠깐만요 이게 지금 트위스 베프 초 이 인데요 요건 이제 유럽 유럽이 아닌 타이완 에서 제품이긴 하지만 어 일본이 표한 달리 좀 굵은 편이죠 이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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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필감은 되게 부드럽구요 다음에 확실히 이게 지금 확실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카메라는 잘 표현이 안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만년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담이 표현이 잘 되잖아요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젤 펜 이라든지 중성펜 같은 경우는 그냥 어 뭐라 그래야지 찡한 컬러를 보여주는데 확실히 만년필 같은 경우는 농담이 있고 그 다음에 잉크에 따라서 어떤 그런 강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롤러볼펜에서도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기본 기본 검정 카트리즈라서 이런 식이긴 하지만 또 여러가지 이제 만년필 잉크를 넣어보면 또 어 새로운 맛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굵은 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저는 세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되게 여러가지 잉크 노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잉크를 넣는 롤러볼펜은 아마도 이 브라스펜 이외에도 제가 알기론 뭐 제이허빙 이라든지 다른 어떤 제품들도 몇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또 약간 비교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딱 그 신만 조금 더 가늘었으면 좋겠네요 네 가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롤러펜 에서 이정도의 잉크의 농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굵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만년필 이외에 재미있게 쓸 수 있는 펜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좀 이거는 조금 계속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좀 해봐야 겠습니다 다른 잉크도 많이 넣어보구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제가 개봉기를 해봤구요 어 브라스펜 입니다 브라스펜 한정컬러 이 한정컬러에 롤러펜이랑 만년필을 구입을 했구요 개봉기라고는 하지만 미니펜 자랑 미니펜 커밍아웃 에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혹시나 또 요거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예 리뷰가 참고가 됐으면 좋겠구요 궁금한 거 계시면 이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써보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아마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제가 한국에 발매되기 전에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이걸 이제서야 찍어 올리네요 예 이미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구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어 제가 느낀 부분을 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많은 의견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의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구요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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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